아 으 으 밑에 공주 둘째 공주 팔자 굉장히 닮았다 굉장히 닮았어 4주가 저를 4 누구 엄마하고 또 밑에 요 토끼띠 하고 으 4 엄마 만나는 사람 없어요 지금은 정리 중 이에요 정리 중이야 몇 살인지 볼까 지금 소띠 저보다 열한 살 으 많아 생일 양력 이라고 하던데 8월 1일 으 으 으 쉽지 않는데 힘들게 했는데 으 마음이 힘들겠어 제가 으 아직 인연이 끝자락에는 있긴 있는데 계속 물려 갖고 있거든 아직 예언이 닿아지는 않았어 으 음 일단 좀 돈 문제가 좀 있어 가지고 음 처음에 뭐 이렇게 막 좋아 가지고 만난 건 아니고요 음 음 그런 거 때문에 경제적인 것 때문에 만났는데 음 지금은 이제 그쪽에서 음 이제 끝내려고 자꾸 준비를 하죠 음 야옹 동작이 자꾸 야옹인데 앞에도 야옹 그러더니 이모보고 그러는구나 야옹이라고 미부네 미부 고비자가 넘겨가기가 좀 힘들겠는데 이모가 오래 제가 오래요 음 지혜롭게 잘 정리해야 될 것 같다 음 시끄럽다 그리고 밑에 자손은 굉장히 애많은 자손이고 그리고 저 둘째 자손 말이야 둘째 자손이 굉장히 예민하거든 네 근데 이 지금 쥐띠에 자손이 오늘 스물일곱 회에 삼재구나 응 네 일곱 회에 삼재가 되었기 때문에 5번에 돌아오는 동지에는 삼재로 좀 거둬야겠다 응 엄마도 그렇고 뭔만 잘 알아 굉장히 중요하다 올해는 고기 잘 넘어가야 되겠다 응 굉장히 시끄럽다 자손들이 알아? 그 자의 존재를 잘 자세히는 몰라요 아마 그냥 아 엄마가 만나는 사람이 있구나 이 정도고 응 자세히는 몰라요 그럼 내가 뭘 얘기해주면 좋을까? 아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힘들다는 거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니까 그니까 끝자랑이 남아있다는 건 굉장히 지저분하다는 얘기겠지 응 맞잖아 그니까 서로 관계를 맺을 때 짧은 관계에서 짧은 실타래에서 길게 이제 연수를 돌아서 만난 지 얼마가 됐어요 산 지가 얼마가 됐어요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매듭을 탁 하고 잘라놓으면 이 실은 실대로 가겠고 다시 새로운 첫자락이 나오잖아 근데 여기에는 실타래가 끝이 굉장히 많이 옮겼어 끊어질 듯 안 끊어질 듯 지저분해 근데 제가 그래를 잘 넘겨야 되거든 그러니까 야옹이래 야옹 자꾸 야옹 그래 야옹야옹은 뭐예요? 몰라 야옹 그러는데 미구짓을 하든 어떻게 지혜를 조금 이렇게 하든 해가지고 정리를 깨끗하게 하는 게 좋겠다 내년 수에 인연이 또 있거든? 아니 올해 끝나기 전에 또 인연이 든다 다른 사람이 없는데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이사를 좀 하려고 하거든요 이사를 준비 중인데 해도 더 볼 거 없을 텐데 더 볼 거 없다고? 응 또 가게를 하는 거는 가게도 내년 수에 더 볼 거 없어 3대 좀 치고 지나가 올해 동지 때는 큰애랑은 어떤 거였지? 아까 금방 얘기했던 거다 이거 그냥 돈 소리가 나지? 돈 소리가 나온다고요? 응 엽전 소리가 자꾸 나오는데 엽전 소리 같은 거 창창창창 무슨 이렇게 동전 막 떨어지는 소리 같은 것처럼 왜 그런 막 무슨 소리가 자꾸 난다 집에 집에 손 댄 적 있어? 아니 없어요 지금 전에 살고 있어서 집을 이제 바꾸려고 하고 이제 이사를 가려고 하거든요 어 누구 앞으로 할 거야? 제 앞으로 하죠 엄마 앞으로? 네 애는 지금 다 지금 다 따로따로 살고 있어요 아 큰애 저기 큰애는 얼마 전에 이제 따로 나가 살고 어 근처에 이제 나가 살고 작은애는 지금 서울에 의해서 직장 생활하고요 어떤 직장? IT 쪽이요 둘째가 IT고 네 큰애는 지금 공무원 준비하고요 막 소리가 나는데 막 소리가 나는데 위에서 밑으로 막 떨어트리는 것처럼 이 집에 소리가 나거든 그 그 뒤에 애기 자손 그니까 이거 지금 병장생이 얘가 무슨 공무원 준비하는데 경찰 경찰 되겠다 될 것 같아 어 뭐가 찰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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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이런 소리도 나고 막 뭐라 그러지 이렇게 뭘 친다고 그래야 되나 이게 쇠소리 같은 게 나겠는가 뭐 동전이 쫙 하고 막 이렇게 떨어진다 뭐 뭐 막 그런 소리가 나 되겠네요 작은애는 서울에서 사는 게 낫죠 네 엄마하고 있을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곁에 둘 생각도 하지 마요 너무 많이 닮았어요 아 그럴 때는 다 따로따로 사는 거 당연하지 자기네들끼리 잘 갈 거야 근데 둘째가 더 잘 갈 거야 걱정하지 마 굉장히 애 많은 자손이고 애가 애를 많이 매기는 자손이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애 매기는 스타일이거든 애 매긴다는 거 고생하는 거 자기가 자기 고생을 막 사서 막 하는 그런 스타일의 그런 애들은 잘 살거든요 자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되게 좀 하여튼 소심한데도 소극적인데도 보면 굉장히 지가 좋아하는 거 있어서 적극적으로 하더라고요 응 그런 애들은 잘 살아 즐겁게 사는 거 같아요 응 괜찮아요 그 위에는 아까 막 이렇게 떨어지는 소리 막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그렇지 근데 좀 되게 막 좀 삭막하기도 하고 좀 그래 그러는 거 보면 그게 이제 뭐 총이라든지 아니면 뭐 철장이라든지 뭐 이런 거일 수도 있겠네요 뭐 이렇게 치고 지나가고 이렇게 하는 것은 뭐가 이렇게 철길에 이렇게 부딪히는 소리가 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면은 경찰 공무원이 해답할 수 있겠죠 48자에 있으니까 음 될 거예요 끝 이번 잘했어요 저는 뭐 어떤 쪽 지금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아무것도 안 해야 되고 지금 할 생각도 없어야 돼 원래는 지금 이것저것 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올해 끝자락까지 잘 넘기고 그리고 동지로 지나가지고 다시 한번 신술을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제가 가게를 하려고 지금 가게를 계약해 놓은 상태거든요 뭐 뭐 지금 직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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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페 이 사람마다 다른 인연이 동지 올해 다시 잡혀 내가 얘기했지 잡히면 사야 안 맞아 명심해 알았지 그러면은 그거는 동지를 넘어서면서 이제 동짓날 팥죽을 먹고 뭐 이제 우리도 이제 동지 행사를 하거든요 바닷가 가서 삼재 풀고 다 하니까 그때 뭐 회비 들고 오든지 어 아니면 떡국목으로 바람 쐬러 오든지 그때 와가지고 옷이라도 한번 갔다가 질러냅시다 그래 놓고 장사를 해보든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절대 명심해야 돼